폼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명품 아구가죽 페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정품을 인증하는 인증서와 품질 보증서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매트 카키 색상입니다. 아이폰5에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상단과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가죽 소재는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 소재와 동일한 천연 아구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완자의 관계를 편리하게 이용해 사업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실은 커섭시의 상단과 하단과 하단을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듯 미래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